어떻게 토이스토리 3를 안 볼 수가 있어? 난 앤디가 원하면 거기가 어디든 그 자리 지킬 거야. 잘 가라, 파트너. 이걸 모른다고? 그거 애들 보라고 만든 영화 아니야? 전 세계 어른들을 울렸어. 나는 영화 보면서 울고 짜고 제일 싫더라. 그럼 무슨 영화 좋아하는데? 나는 레드믹스, 어벤져스,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좀비 영화. 아... 좋아하는 음악은? 아이돌이지. 클래식은? 어, 난 그거 가수 구분이 안 되더라. 가수 아니고 작곡가. 등산! 응, 누가 업고 올라간대도 싫어. 싱글몰트 위스키. 소독약을 마시고 말지. 양식, 안식. 무조건 안식. 어, 나도. 오... 친구 별로 없지? 나도! 잘 맞네. 유퀴즈 놀라운 토이. 하나, 둘, 셋. 놀라운 토이! 우와!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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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게 자꾸만... 이혼은 꿈이 뭐야? 이 나이에 장래희망이라. 뭐 그런 거 있잖아. 은퇴하고 카페 자리기? 커피는 남이 내려주는 게 맛있지. 세계일주라든가. 나은근 집돌이라 집에 누워서 미드 보는 게 더 좋아. 10억 모으기. 10억? 계좌번호 불러봐. 지금 보내줄게. 나와줘, 나와줘, 나와줘. 왜? 나 스마트 뱅킹 할 줄 알아. 이룰 수 없는 것도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 사람 되고 싶어. 아, 이 구묘가 아주 호강에 겨웠네. 그 평범한 인간의 일생이 궁금하면 통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봐. 지옥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. 그뿐이야? 매일 야근에 밤샘에 우리 팀장님 입으로만 일하는 그 잔소리에 시청률 스트레스까지 아주 콧볼을 막 쏟아져. 화 없애버릴까? 뭘? 방송국. 너 괴롭힌다며. 뭐 참, 참신한 대안이긴 한데 일단 이거 다 먹고 생각해보자. 그럼 넌 꿈이 뭐야? 나는 음악을 짓고 살아도 좋으니까 내 미래엔 우리 엄마 아빠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. 부모 사진 갖고 있지? 나한테 한 장 보내봐. 여기가 ark에 있는 이 나라들과 함께 해야지. 안녕! 이제 vem! 그건 무슨 일일이 다 먹고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